라이전리 국제루타 부산회장님의 테마 로타리 변화를 만든 자로 정해왔습니다. 변화는 기회이고 도전이고 로타리의 미래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역량은 누구나 출산할 수 없는 무한대인 것입니다. 소중한 봉사 기회에 도전하시고 변화 지켜주십시오. 초화의 봉사, 나 자신을 뛰어넘는 봉사정신으로 활동하는 이탈기 정신으로 나 자신의 역량을 시험해봅시다. 초화의 봉사을 향상하는 넘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장서 나가자. 우리 같이 걷고 같이 뛰면서 1718년도 허한 총장님과 함께 갑시다. 새로운 도전 우리 모두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없습니다. 로타리 열정과 정렬로 허한 총장님과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718190 참여하여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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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자. 로타리 클럽의 변화는 3750 지구의 미래입니다. 허한 정기택 총장님을 모시고 로타리 변화를 이룹시다. 1718 허한호는 출발했습니다. 변화 도전 기회. 허한호 파이팅! 1718년도 허한 정기택 총장님과 약속 각오했던 목적을 꼭 변화로 이루겠습니다. 노타리 변화를 나로부터 하업을 위한 새로운 도약. 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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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자. 새로운 변화는 인류를 위한 도전이며 세계 1등 지구로 가는 지렁길입니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로타리 변화를 만들어 나아갑시다. 지구 목표를 위해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타리 역사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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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1718년도 로타리 변화를 만들자 테마 아래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양적해 주신 금액이 173만 300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의 금표를 초과해서 양적해 주신 저희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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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